경찰 1명당 지켜야 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는 519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발로 뛰는 경찰들 기술이 곁에서 돕는다면 더 안전한 내일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? 5G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하니까요 상장 조치 완료 수고했습니다 내일의 안전에는 빈틈이 없을 겁니다 See you tomorrow 미래생활의 중심 SK텔레콤